아니 저기 내가 이제 단식을 하면 이제 이게 그 10절대부터 한 끓여놓은게 저기 달아 놓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펴서 여기 유리병에 담는데 뜨거울 때 담아 가지고 깨져버렸어 우유는 이제 저기 뭐지 요플레 만들어 놓고 3일동안 못먹으면 상하거든요 아 참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이렇게 탁 터져 버리네 이제 아 유리병 있는거 다 깨 먹었어 좀 시켜서 나야 되는데 아니 점점 머리가 안돌아가고 자꾸 일만 저질러 뚝 떨어졌네요 들으니까 이렇게